그래서 나 혼자 북치고 장북치고 속으로 다 생각했어. 그래. 나도 안 그러면 돼. 너 나랑 연애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마음의 식도 불타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궁합. 너무 맞아요, 선생님. 룸메즈 말고 새 옷을 개내잖아. 우리 신나요 아니야? 신나요 아니야? 우리 여태까지 뭐가 없었어. 그래.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유리 어때, 유리즈? 유리즈? 그냥 이름 붙인 거네? 유나리야, 유리. 그래. 아니야, 다른 거. 이거 해봐. 뭐 없어? 룸메즈. 우리 계속 룸메였으니까. 너무 식상하잖아. 궁합지 어때? 궁합지 어때? 궁합이 좋다. 계속 룸메였으니까. 근데 들어갔는데 궁합 안 좋다고 나오고 이러는 거지. 그럼 우선 궁합지로 해보자. 그리고 오늘 끝나고 바꿀지 말지 결제해보자. 그래. 저희 오늘 궁합 보러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궁합지. 그래서 저희는 궁합지입니다. 겁나 안 맞아. 저희가 꽤나 맞는 게 많잖아요. 잘 맞죠. 우연인지. 아님 몬투비인지. 한번 확인해봐. 너랑 나랑 타러 처음 봐. 응. 나는 타러를 누구랑 보는 게 처음이야. 아 진짜? 도착했어요. 이런 건 좀 보여드려야 돼. 뒤로 보면. 어떡해, 아까. 여기 또 안 들어가는 의장이 있네요. 그림을 위해서. 아 이뻐요. 도착했습니다. 직장운. 우리 직장운도 보고 애정운. 그래. 커플운. 너와 내가 궁합인지. 좋아. 우리 커플. 루메즈 커플을 가고 있어. 아 렛츠고. 별자리 같아 같아. 안녕하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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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해. 이렇게 본격적으로 물어보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게 공연이에요? 오늘은. 오늘은. 저희들이. 궁합. 궁합. 저희가. 룸메이트를. 4년을 같이 했거든요. 싸운 적도 딱히 없고. 되게 잘 맞는다 생각했는데. 그 분에. 의외적으로 발견하셨습니다. 정말 잘 맞는다. 그런 건 안 발견하기가 많아요. 아 그래요?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러면 두 분의. 고맙습니다. 우와. 자. 유나 씨가. 우리 유아 씨를 생각하면서. 회장을 뽑았습니다. 언니요? 신중하게. 속으로 나를 생각하면서 뽑아.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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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 너무 궁금해요. 이런 거. 제가 궁금한 게 많아요. 지금 자석 달리신거죠? 자석 달렸어요. 자 볼게요. 야 우리 왜 이렇게 달라는가? 나 이렇게 센가 뭔가 너무 처음. 뭔가 세고 있는. 그렇게. 아 둘이 너무 잘 맞는데요? 아 그래요? 둘이 신나는 포인트. 어. 재밌는 포인트가 둘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근데. 기분이 상해도. 그냥 그 포인트에 서로 너무 잘 맞아서. 상관이 없어요. 오. 그게 있으면 완전 신나지 폭발이지. 서로가 너무 잘 맞아요. 자. 나를 생각하면서. 셋이 하나 뽑아봅시다. 요거. 혹시 손으로 뭐 안 들어요? 손으로 하나는 모든 걸 약간 좋아해요. 아. 야무져요. 손 야무져요. 그래 뭐야. 요리를 해도 잘할 것 같아. 나 요즘에 나 이런 거 먹었잖아. 맛이 없나요? 정성이 들어가야지.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고. 재능이 너무 많아. 아마 주변나 노래 말고도. 하고 싶은데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디심은 좀 부족하다. 너무 많아요. 선생님. 지구력이 없어요? 근데 저 분위기 어디가 또 그 뭐지? 생년월일 거야. 4주. 4주 맞아서. 지구력이 부족하다고. 네. 디심이 부족해요. 일단 할머니가 어때요? 이거. 할머니가 나왔어요. 좋아요. 자 나를 생각하면서. 저를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뽑아봅시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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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형식이. kişi 교차. 11화 sağ. 해외에서 나갈 수 있는Yes持 breakout. 제가 너무 많아요. 아마 이는 일을 안 했어도. 유학을 갔다거나. 일본. 오늘 해외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냥 입꼬리를 숨길 수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K-POP 자체가 글로벌 시장이니까 해외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욕심도 많이 나고 작은 작은 행제가 있어요 엄청 대단한가, 목도가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운이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네 속마음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요 언니가 저 어떻게 노력하는 거지? 유아씨가? 네 유아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눈 뜨고 주무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원래 저 아... 가족이네 가족이야 어머 가족이에요 그리고 나왔던 거 계속 나오는 거 알죠? 그러니까요 유아씨 할머니거든요 우리 할머니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약간 가족 중에서도 할머니가 맞는 거 같아요 왜냐면 정말 할머니 대할 때 저는 약간 존경이 섞여 있잖아요 또 그만큼 나이가 있으시니까 뭔가의 그런 배려나 예를 갖추게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 언니를 볼 때 근데 언니를 보고 되게 많이 배운 게 정말 제가 눈에 멋있어 보였던 게 겸손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겸손은 너무 멋있어요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두 분을 서로 이렇게 위하는 관계는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당장하면서 네 원래 두 분은 그사이 저 분은 그냥 유아 teddy 이거는 근데 무슨 카드예요? 당신의 시그니처 카드예요 근데 얘가 자꾸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동자인데 내가 갖고 있는 성질은 남자이래 그래서 그것을 할머니가 컨트롤 하죠 아 할머니 나는 지금 엄마가 어떤 말을 안 듣는데 할머니 말은 듣잖아요. 맞아요. 요나가 약간 제 말을 잘 듣긴 해요. 그래서 일단 할머니가 있으니까 그래서 언니 앞에는 진짜 제 모습을 다 보여주고 맞아요. 그래서 편하고 약간 야 울지마! 괜히 울니까 나로서 받아들여 주겠구나 이런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나랑 찍으면 맨날 울는 것 같아요. 우리 요나 씨의 시그니처 카드입니다. 이거는 막 내가 지켜줘야겠구나. 이 어르신이 조금 침체될 때 통제가 나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맞지? 맞아요. 그런 관계. 저희가 가졌다. 저희가 타로를 보고 저희 궁합이 기가 막히다고 빨리 우리 우리는 궁합! 아니지 궁합지 말고 할머니와 동작하자. 할머니와 동작? 너무 길지 않아? 할머니와? 동작? 진짜 그렇게 해? 궁합지? 궁합이 잘 맞으니까. 가자. 그래서 저희는 궁합지인 걸로. 저희 궁합지는 이제 배가 고파서요. 점심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약간 예쁜 카페들이 많은 거리인데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에요. 여기는 저 가봤어요? 아니요. 이거 봐봐요. 와 예뻐. 여기서 전신샷하는 안경인데. 메뉴!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와 좋아 좋아 알리오 올리오. 나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이것도 맛있겠다. 저희 궁합지가 입맛이 진짜 잘 맞아요. 저희 둘 끼리 먹으면 진짜 입맛이 진짜 비슷해서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일단 가보자. 가봅시다. 와 예쁘다. 그리고 따뜻해. 와 메뉴 진짜 많아 유리나야. 완벽해. 이거가 까맣지 언니가 먹고 싶다 했던 거 같아. 베스트네 베스트 메뉴. 근데 화이트라고도 언니 좋아하지? 아 좋아하지? 근데 이게 시그니처래. 근데 문제가 있어. 얘도 화이트야. 그러면 또 약간 피자도 시켜야 돼. 피자 먹을 거야? 응. 피자 하나 있어 예쁘지? 그건 맞는데. 오케이 우선 가자. 마스크 쓰고 가서. 그 탄산수 하나랑. 맛있겠다. 음식이 나왔어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기다려봐요. 네 여러분. 짜잔. 저희가 뭐를 시켰냐면. 우선은. 피자. 와 언니 이거 색깔 진짜 이쁘게 나오는데. 그러게. 이거는 뭐였죠 유네스? 라구 블러네즈예요. 너무 맛있어. 위에 블러네즈랑 부라타 치즈랑. 이제 얕무시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먼저 먹어볼까요? 저는 리조또 먼저. 오. 너무 크림이야. 올리브 오일 미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한 입을 크게 와. 먹어줍니다. 페퍼런티노 저 좋아해요. 저도요. 피자는 또 매콤하게 먹으면 맛있죠. 피자에 칼라피뇨. 그리고 파인애플 들어가면 저희 둘 다 좋아하는 조합. 맞아요. 이거 얼마만이야 이 여유가. 응. 울었잖아요. 타로 보다가. 그. 내가. 제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 두 명이서 한 거 있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걸 봤는데. 되게. 근데 시간 지나고 봐도 울컥한다 이런거. 나도. 나는 그거를 남기길 되게 잘했다 생각이 든다 약간. 다시 봐도 울컥해 나는 그거 솔직히. 네. 그냥 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민망하면서도. 어. 저런 게 있어서 되게. 좋다. 그냥 싶어. 약간 서로 조금. 밉고는 싸우면은. 그 영상 한 번씩 보고. 그런 건 될 것 같아요. 어. 그것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 언니가 저 성인되고. 응. 저를 그런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봐요. 맞아요. 약간 성인 축하의. 저 되게 그런 걸 근데 민망해서 잘 못하는 거 알죠? 제가 씨. 너무 웃겼어요. 그 이제 방 앞에 거실이 있는데. 거실에 쭈그려서 누워가지고. 뭘 막 이러고. 그냥 할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쭈그리 앉아있는데. 그 쭈그려 앉아있는 모양부터가 이미 약간 어색해. 그래서 뭐지? 왜 방문 앞에 저러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지? 하고. 그 상태로 그냥 바로 방을 들어갔어요. 근데 불이 꺼져있었는데. 장미 케이크 모형인데. LED 전구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케익이. 딱. 제 화장대 위에 올려놔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봤는데도. 언니 아무것도 못해요. 모르는 척. 왜냐하면 민망해서. 민망해서 못하거든요. 모르는 척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가 뭐야? 제가 이랬거든요. 케익이랑 선물이랑 같이 받아서. 너무 잘했어요. 4년 동안. 룸메였잖아. 이거는 솔직하게. 근데. 말하고 싶었다. 근데 나는 진짜로. 응. 이거는 나랑 애랑 어쨌든 좀. 불편했다. 안 맞는다라고 딱 생각해보면.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없어. 그 정도 크기가 아닌 거지. 아 그래? 정말 그 사소한. 그런 정도 정말? 난 없어. 그건 있나 봐. 아니야. 고마웠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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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편해서? 응. 편한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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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히려 서로. 서로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서로 존중을. 약간 그런 느낌? 요구를 안 할 수 있는 건 또. 어느정도 맞으니까. 난 약간 그런 시기는 있었다. 나도. 머리로는 알아.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머리로는 알아. 이게 서운해할 만한 일이 아닌 걸 아는데. 알지. 친하니까 더 서운한 거지. 어. 근데. 그래서 뭐였냐고. 궁금하다고. 아니 그냥 뭐가 됐다. 난 약간. 왜 나한테 안 물어봐 주지? 약간. 예를 들면. 언니 여기 앉아있어? 정말 이게 예전이가 여기 앉아있어. 난 저기 있어. 만약에. 너 되게 세심하구나.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나 혼자 북치고 장붙치고 속으로 다 생각했어. 그래. 나도 안 그러면 돼. 그냥 뭔지 알아? 너 나랑 연애 아니야? 할 수 있지. 아니 그랬었어 언니 진짜. 내가? 응. 아 근데 그런 시기가 있었어. 그냥 맘이 식었고 누겼어? 그럴 때 왜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맘이 식고 불타고 이런 게 아니라. 아 목마리 잘 땜. 연애. 아 기억나. 맞아. 사실. 뭔가 이렇게 진짜. 밥 한번 제대로 먹을 때 아니고. 제가 뭔가. 그치. 딥하게 얘기하진 않잖아 서로. 눈. 그냥. 눈 보고. 아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약간. 고민이 많구나. 약간 요 정도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맞아요 그랬어요. 약간 그런 느낌. 뭔지 알지. 나도 되게 참고 있었거든. 재밌었어요. 우리 사이가 더 없고 돈독해지는. 우리 궁합이 아주 좋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건 시간이었어. 이제 슬슬 가봐야 하니까. 커피를 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가 생각하는 궁합주 퍼센테이지로. 궁합주의 궁합은? 101%? 궁합주의 궁합은? 95%? 95%? 상상 이상의 답변인데? 진짜로. 어떻게? 생각보다 아까 그분이 말씀하셨듯이. 생각보다 궁합 잘 맞는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 만나기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저도 110%라고 생각해요. 난 101%라고 하긴 했는데. 나 사실. 언니 오기 전에 95%라고 했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조금 서운하네. 오늘 타로도 보고. 밥 먹고 데이트했어 오랜만에. 그치? 지금까지 궁합주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